선생님과 조금 약간 생각이 많아지면서 저한테도 약간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장애가 찾아왔었어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부끄러워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저도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의 병이 있으면 얼른 대처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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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